맛있는 방법으로 신체를 해독하기 위한 디톡스 수프 레시피를 찾고 있는가? 이러한 방법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생각을 봐, 꺼야 한다. 디톡스 수프는 비타민과 섬유를 제공하는 여러가지 채소를 혼합해서 만들기 때문에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재료를 함께 요리하면 영양분 추출이 높아진다. 따라서 신체가 이들을 합성하는 것이 한결 더 수월해진다. 함께 잘 어우러지는 재료를 선택하는 것이 핵심적이다. 신체를 해독하는 디톡스 수프를 섭취할 준비가 되었는가? 1. 민트 후추 디톡스 수프 풍미가 훌륭하고 상쾌한 맛을 선사하며 독창적인 디톡스 수프로 시작해보자. 민트 후추 수프는 날이 더운 날 메뉴에 추가할 것을 추천한다. 재료 껍질을 벗기고 다진 오이 1일 2개 다진 민트잎 식장 다진 차이브 1월 4일 컵 50g, 얇게 썬 마늘 1작은술 5g, 천연 요거트 2개 신선한 레몬즙 1월 2일 작은술 2ml, 바다소금 1꼬집 방금 갈아놓은 흑후추 1꼬집 방법 가장 먼저 믹서기에 오이, 민트, 차이브, 마늘을 넣고 잘 갈아준다. 용기에 완성된 혼합물을 붓고 나머지 재료를 넣는다. 잘 섞은 뒤 냉장고에 4시간 동안 복원한다. 마지막으로 접시에 담아내고 민트잎으로 장식을 한다. 2. 엔틸콩, 케일, 고구마 수프 2번에 소개하는 디톡스 수프를 섭취하면 맛있는 방법으로 몸을 녹일 수 있다. 렌틸콩은 소화기의 기능을 개선하는 반면 케일은 철분을 제공한다. 또한 고구마는 섬유질과 밀양 영양소가 풍부하다. 재료 흰 양파 1, 2개 올리브 오일 1숟갈 16g, 당 육수 2컵 500ml, 작게 깍둑 썰기를 한 큼지막한 고구마 1개 마늘 3쪽 칼에 가루 1작은술 5g, 슬라이스로 싼 토마토 1컵 180g, 물 2컵 500ml, 렌틸콩 1컵 220g, 다진 케일 1컵 140g, 슬라이스로 싼 청피망 또는 홍피망 1개 방법 먼저 팬에 올리브 오일을 두르고 양파를 볶는다. 당 육수, 고구마, 마늘, 카레 가루를 넣는다. 5분간 끓인다. 토마토, 물, 렌틸콩을 넣는다. 약불로 45분간 또는 렌틸콩이 다 익을 때까지 끓인다. 폐과 피망을 넣고 농도가 변하지 않으면서 잘 섞일 수 있도록 기다린다.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나 바로 섭취하는 경우에는 소금을 약간 넣어도 된다. 칼륨 수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디톡스 수프 칼륨은 적절한 양을 섭취하는 경우에는 유용한 영양분이지만 과도한 양을 섭취한다면 신체에 해를 가할 수 있다. 이번에 소개하는 디톡스 수프는 칼륨이 부족한 경우 적절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재료 중간 크기의 주키니 호박, 케일림 6장 당근 2개, 샐러리 줄기 3개, 생파슬리 한줌 마늘 3쪽 힘 양파 1, 4개 아보카도 오일 1자 근술 5g, 슬라이스로 자른 아보카도 1개 방법 가장 먼저 양파, 아보카도, 아보카도 오일을 제외한 모든 재료를 잘 갈아준다. 팬에 오일을 두르고 양파를 볶는다. 채소를 넣고 끓을 때까지 데운다.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한다. 시에 담아넣을 때 아보카도 슬라이스를 위해 올린다. 4. 궁극의 디톡스 수프 지금부터 소개하는 레시피에 들어가는 재료에는 모두 목적이 있다. 일부는 풍미를 위해서 넣고 영양분과 비타민을 위해서 넣는 재료도 있지만 어쨌든 모든 재료는 섬유질을 제공한다. 이 수프의 경우에는 아래에서 설명하는 레시피를 그대로 따라할 것을 추천한다. 소금의 풍미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번에는 독소를 제거하기 위해 멀리해보자. 냉동식품과 가공식품 대신 신선한 제품을 선택할 것을 권장한다. 재료 올리브 오일 1숟갈 16g 껍질을 벗기고 슬라이스로 썬 큼지막한 샬롯 1개 얇게 썬 마늘 2쪽 껍질을 벗기고 얇게 썬 신선한 생강 1조각 약 2cm 신선한 무지방탕 육수 4컵 1리터 껍질을 벗기고 슬라이스로 썬 당근 1개 줄기를 제외한 브로콜리 1컵 150g 콜리플라워 1컵 140g 다진 고추 1개 완두콩 1컵 55g 슬라이스로 썬 버섯 1컵 60g 슬라이스로 썬 적양 배추 1월 1컵 70g 길쭉하게 썬 피망 1개 어린 시금치 1컵 30g 반으로 자른 방울토마토 1컵 150g 방법 깊은 냄비에 올리브 오일을 두르고 샬롯, 마늘, 생강이 부드러워질 때까지 볶는다. 당 육수와 당근을 넣고 15분간 끓인다. 나머지 채소를 넣는다. 이때 시금치, 토마토, 피망은 따로 보관해둔다. 채소가 익을 때까지 기다린 뒤 마지막에 시금치, 토마토, 피망을 넣는다. 풍미를 약간 더 추가하고 싶다면 만채고 치즈 또는 쉽게 구할 수 있는 치즈를 살짝 뿌리면 된다. 이제 더 이상 지루한 방법으로 신체를 해독하지 않아도 된다. 가장 마음에 드는 레시피를 한번 시도해보자.